오늘 총 19팀인데 12팀이 더 많아서 21개 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대박 웬만한 식당에서는 손님보다 수전자가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칩할로 마련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우리 멋진 무대에 또 기회가 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? 지금은 이 얘기로 여러분 박수 함께 우리 멋진 이속하님의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죠? 우리 6시에 대한 고향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두부 다수 방송에 출연하고 계신 분인데 이러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죠? 다시 한번 환영에 박수가 날겠습니다 네 예 giving mealt이 하고 싶어서 저번에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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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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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